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거든요. 무슨 뜻이죠? 누가 보면 알겠죠? 그러니까 까불지 마.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까불고 싶어지는데요? 재미있어요. 후회는 누가 저 둘을 줘. 난 맞는 순간 무지 흥분했는데. 까불려 죽일 거야. 무섭다. 이런 상황은 굶먹은 표정이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. 반주스 잘못 골랐어. 제 목적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고요. 밥 잘하실게요. 전화할 줄 알았어요. 미쳤구나. 미친 거 잊지 않았어요. 그땐 와인이 아니라 핏빛으로 만들게 해줄게. 내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. 난 이렇게 많다고 해서 어설픈 협박에 겁먹는 스타일이 아니야. 어설픈 협박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. 하려면 제대로 하죠.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잘못시켜.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 라고 했잖아요. 어떻게 죽어. 가 august Jeremy. 사베인 제목이 되길 진행해. 진짜 죽여버리고. 너무 안아. 도대체 화학인인 아사아. 사베인 제목의 대단계 중이야. 사베인 제목이 되기 전에. 사베인 제목이 되기 전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